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늦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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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끝내기로 바꿔 다시 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언제나 우리처럼 늦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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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이 방법은 아직 안 돼 다 실패했을 경우에만 여행자용 차를 쓰자고 했잖아 해적들이 곧 올 거야 나 혼자서는 널 지킬 수 없어 잊었어? 에코 잔도 있잖아 그래 맞아 나랑 있으면 안전해 대체 어떻게 한 거야? 미래에서 우리 둘이 함께 있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넌 날 안전하게 지킨 거잖아 모든 게 잘 끝났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도망쳐봤자 결국 또 잡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나닥하는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서 녀석을 잡자 둘이서 니 말이 맞아 우린 독도 있어 아직 소원을 뭐로 할지는 못 정했지만 한번 미래를 믿어보자고 잘 생각했어 좋아 곧 손님도 오는데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지 나닥하네 안 보여 녀석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조심해 쟤 또 왜 온 거야 니가 우리 둘을 상대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환상적인 짝꿍인데 어! 어, 경고하는데? 레버넨 절대 손대지 마 고맙다 도와줄까? 여긴 나 혼자서도 충분해! 니야! 차가 흘러! 집중 안할래? 어쩔 수 없군. 결국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어 어떡해! 겨우 이거 남았어? 너무 작아서 둘은 못 나가! 너 혼자는 나갈 수 있어. 니야, 독을 가지고 가 내가 널 지켜준다고 했지? 그 약속 지킨 거다? 뭐지! 너밖에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? 너의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널 좋아했던 거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니가 미래를 보기 전부터 나도 우리가 짝인걸 알고 있었어. 널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정말? 서둘러 니야! 구멍이 닫히려고 해!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면 잘 들어 지금은 내가 널 지킬 거야 손을 빌어야 하는 건 너니까 뭐하는 거야?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야 이제 나 결심했어 날 구해줘, 제이워커 결혼식이 열릴 거야 반드시 와서 날 구해줘야 해 칸직한 왕의 아들이자 신랑인 나다카는 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? 네 이번에는 니야, 아니 니틸라라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아 천하무적의 정령으로 만들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떠한 소원도 다 이룰 수 있게 만들겁니까? 계속해 신랑은 지금부터 천하무적이에요 너무 늦었어 소원을 빌어 소원이다 나다카는 이제 나 이제 입 다물어 야, 어떡해 여섯 개 벌써 변했어 그래 난 어떤 소원이든 빌 수 있지 이거 기분 좋은데 세십 방향의 척추연 세십 방향의 척추연 사원에 들어갈 때까지 업어 해줘 저기다 좋아, 하강 돌진 간다 계속 바뀌어 살짝 틀어서... 그대로... 돌짚! 뭐하는 거야? 잘 보이는 대로 몰아! 불! 가겠나, 이둘! 어서... 미안, 엔디야! 지금은 좀 봐줘! 맞혔어! 지금이야! 쥐새끼 같은 녀석! 로이델! 뭐해, 플린트로? 벗어맞춰! 이리와! 데카 없는 돌려주고! 으악! 깡스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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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아 끝이군! 내 소원이다! 억실하게 한 방 먹여주만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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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렀어요! 어서! 으윽! 도기, 효과가 있어! 마법도 풀렸어! 지금이야, 제이! 어서! 소원이다! 내 소원은 네가 이제 정령이... 리아! 너도 독을 맞은 거야? 정령은 약해지지만 리아한테 치명적이야 너한테 남은 소원은 하나다 이거 곤란하겠는데 날 평범하게 만들면 리아는 못 구해 리아를 살리면 날 막을 방법은 없다 안 돼 마지막 소원을 어서 빌어 너만 나다칸을 막을 수 있어 안 돼! 그럼 널 영영 잃게 돼 괜찮아, 안 그래도 닌자로 사는 게 지겨웠어 안 돼, 리아! 그런 말 하지 마! 아니야, 진짜야 그리고 사랑 얘기는 비극으로 끝나야 더 멋져 응 내 소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이고 아무도 정령의 주전자를 못 찾는 거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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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이런 적 때문에 내가 널 좋아했던 거야 미리를 보기 전부터 나도 우리가 짝이란 걸 알고 있었어 소환을 빌어! 쓸데가 있을 거야 언젠데?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을 때 우린 친구야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늦었어 우린 한 팀이야 나랑 같이 타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해낼래 무슨 말이야? 우리 사이가 뭐? 뭐? 뭐냐고 들키겠어? 뭐해? 어서 숨어 니야! 너도 얼른 숨어 그만 화내고 얼른 손잡아 어서! 제이 손잡아 니야! 이러다가는... 나 들켰다 니야! 내 손잡아! 와우, 내가 분위기 깬 거 아냐? 나 기억나 전부 다 기억나 나도 그래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뭐가 중요해? 어, 왠지 이 장면 전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? 우리 여기에 온 적이 있었나? 아, 몰라 드디어 쟤네들이 사귀는 거야? 근데 어쩌다가 얘기가 잘 풀린 거네? 어, 그보다 클라우즈는 잡으러 갈 거야? 아마 스티스엔 기차를 탔겠지 나, 조야, 로이네! 공발하고 가자! 괜찮ý가 잊은 거야? 음! 뭘 aware 한글자막 by 한효정